두 마리 실종 아 이것들이 어디 갔을까요? 아 나 이 집에 아주 오랜만에 편지도 읽었나요? 회원이 있겠지?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아저씨 이거 당신 소리가 있어요 네 그냥요 아 저 곧 올라가는데 내가 여객님 주님 성격 보니까 안되요 야 이거 주소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반송을 하니? 혜원아 이거를 잊지 않는 건 이 자유이지만 이걸 배달하지 않는 건 내 자유가 아니라 그게 큰 났네 어디 갔니? 야 얘기를 해봐 어디 갔어? 이 동생도 어디 갔어? 아 군모르 좋아 두마리 이거 오오오오오오어 봐발 이리 와... 다 내려... 꽃으로 들어갔나? 이리로 갔나? 그래, 그럼. 뭐라고 하고 있지? 와우 이리 올라왔나? 네, 왜 이렇게 했는데. 어휴 감자빵을 못 먹는거.. 어우... 나 이거 궁금해서 이거들아. 우리 엄마가 조금 먹어봤지? 으웅! 흠흠 어때? 맨날 먹어봤는데 난 그냥 큰일만 죽는다고 했거든. 아... 괜히 이사해줬네. 아... 이사 왔거든요 가추라니까 나한테 기껏 쓴 평소 감자껏 만족이라고 부르지? 말이 돼? 지랄정도 좋네 슈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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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료 써 보죠? 방안에 레시피를 넣어서 아... 여기 막... 하다가... 아... 여기부터 알아보는데 아줌마 잘 살고 계신 거 같은데 이상하다... 한 마리 또 어디 갔어?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여기... 이런... 씨... 응? 오빠 뭐라고? 아... 이 새끼들이 없어졌어? 아... 고아프네 이거 또 어디 갔어 하나? 아... 하나 아 여기로 들어갔네 아... 진짜 이씨... 마성쟁이네 얘네들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떡하지? 아이씨... 아이씨...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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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위 틀어 아니 소위 틀어 아이씨... 아이씨... 오... 아이씨... 어디로 갔을까? 누가한테 어디서 오... 열고 여기 밑을 내려 아 어디갔지? 이리와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뽑아도 마음의 걱정처럼 다시 자라난다 갑갑하다 너무 무지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지네들이 죽는데 내가 무지한가? 괜히 들고 왔나? 어디있어? 보여주세요 다툼이었다 은숙이 회사 부장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았다 맨날 우리도 밖에 없애들어 스튜퍼 스네이스 그러면 건배가 이만큼은 늦게 나타나가지고 계산이 안맞네 이직비 쓰고 이게 많이 안되네 아니 그럼 누가 같이 일을 하든가 아 큰일났네 우리 계속 다니다가는 내가 그냥 안걸려 죽을거 같아 내가 아 괜히 오늘 괜히 이사를 했어 야 여기 밑에 있나? 봐봐라 봐봐라 어이없네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다 쓰레기통 쓰레기통 너 뭐래? 야 아니 그만두고 갈거면 왜 고르더라 하겠냐? 없어졌어? 거기에서 너는 그만두고 갈거냐? 아니 그냥 뭐그러면 되지 머리는데로와나? 왜왜 어? 혼자만 다 아는 척 하아 참 아 뭐야 너 많이 아프네 어이 다가가 여기 들어가면 다시 아니 이거 무슨거야 뭘로 갔을까 이거 드러내야 될거 같은데 아장아 은근 신경쓰이네 너 딱 정확히 왜그래 초등학교 땐까 너 잠깐 왕따 당한적 있었잖아 내가? 아니 꽃으로 들어갔나? 그 꽃 나 그때 좀 많이 놀랐는데 이 물이 있어가지고 다른 애들 같으면 엄청 힘들어하고 그랬을텐데 너는 그냥 난 신경 안쓴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고 걔네들이 너를 왕따시키는게 아니라 니가 걔네들을 왕따시키던데 아아 그러다보니까 어느내부터 안그러 니 안으로 들어갔나? 꽃 안으로? 그랬나 너 그때 좀 멋있었어 기억 안나? 꽃 안으로? 안나왔는데 야 용현이하고 미석이하고 순천이 육현이는 여기서 돌아다니던가 해 순천이는 두가 어 어 저기 그런적이 없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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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너 좀 다시다 응 여기 있는건 아닌데 아니야 아 이따? 왜? 그냥 갖다 오게 되는건가? 아니야 이따가 이따가 지금 못찾으면 얘네들을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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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ол 그어떠는 이따가 rut 여기 이따가 너 괴롭히는 애들이 제일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 근데 오빠 그랬지, 얘네들 진짜 멀리 간다고. 아, 큰일 났어. 네가 안식장에 하면 복수 성공. 아, 참. 21번 주물래? 응? 선물이 줄줄이 나와요. 덥다. 아, 나도 덥다. 야! 이거 뭔데? 그 다음에 저기, 뭘 찍을까? 너무 타임블리. 없어요. 이거 바꿀까? 나중에 이걸 들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할까? 나 지금 무섭지, 이거? 저기 할까 봐. 응. 근데 여긴 없어. 어, 반대로 해. 가만 있어봐. 그럼 여기서 이걸 타고. 와, 진짜 얼탱이가 없네. 이거를 잠깐 나와봐봐. 이거를 좀 드러내야 돼. 이거 해도 되나? 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먹불러 온다. 멀리 갇혀있어. 이거래. 다시 막 Flight glucose drive 저희가 여기서 샀을 한 정도zione. 대신 된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쥬쥬쥬 활견 아 나 시키 검거 한 마리 검거 새끼다 칼 야 얘들 그러면 죽어 랠랠랠랠랠 어디 갔어 한 새끼는 또 여기 천장에 잘못했으니까 저거 아니야? 어디 아니 아니 저거는 저거는 아닙니다 야 거기까지 언제 내려간 거냐 윗바닥이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이 뒷바닥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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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나요? 빅크만물 물 좀 봐 이러봐 발 조심 어 전선 전선 저기 있다 어디요? 어디요? 먼지 먼지 아이씨 너무 개사를봐 야이씨 버드 아 이거 밑에 깔아 놓은 건데 버리면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면 이 과자 한 김에 여기 있다 어디 아이씨 김에 좀 꺼여 건거 아이씨 다행이다 아아 나 진짜 이 새끼들 너네 너네 여기에 안 살아 이제 다 이사야 어디있죠? 시새끼들 들어봐봐요 아까 바꿔할게요 버렸나요? 아이씨 어깨들 거름더 여기 우선 여기 밑에 다 깎아야돼 여기 이따가 오아 어 응 그런거 이거 터져? 이거 터져? 더 당돈데 당돌둘데 당돌둘둘 아이씨 새끼들 지금 멀리 간다 근데 안돌네 아이씨 우아 왜이렇게 풀이 많어? 왜이렇게 풀이 많어? 이씨 이끼들아 어디가 풀이 받치고 어디가 풀이 받힌지도 모르겠네 우아 이따가 다 뽑을게요 아이씨가 뽑기는 뭐 이따가 뽑아 아이씨는 뽑아주면 좋겠구만 너희 단체 이사해 세게르 또는 보내지 말고 당장자 뽑아 몇 마리에 한 마 네 아 새끼가 진짜 조그맣구나 근데 우리 왜 안나와 돌아가야필란가? 왜 안나와? 누가 이씨 나와 너희 안나와 이거 들고 있어줘야 될거 같아 너 손 왜 안나와 왜 안나와 그러면 다행힌들 둘 봐 숨어있어 줄었어? 줄었어? 야 등 타고 올라가고 뭐 됐어 전원 검거 알려 또는 은별 요들 엄청나게 모 박수 오 kins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